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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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지가 이렇게 생겼어? 직접 이걸 다 뜯어야 돼? 다 까야 돼. 다 까서 잘라야 되는구나. 다 까서 잘라야 되는구나. 무치려고? 도라지 나물? 볶아 볶아 나물 꼭 인삼 같다. 인삼가지 일일이 다 까야 되겠네? 다 까야지. 그럼 맛이 없나? 맛이 없어서 중국거라고 이거 샀어 흙 묻은건 안오니까 그렇지 확실히 국내산이네 그러니까 사왔지 내가 일이 하고싶어서 사왔어 일이 많으니까 까는거 사다먹어 맞아 근데 또 이렇게 직접 까서 먹으면 더 맛있을거 아냐 맛있지 아리지를 않아 여기 도라지는 우리나라 도라지는 근데 중국거는 아 말도 못하게 아려 이렇게 있다봐 이래가지고 또 찢을때는 이렇게 막 칼집을 내가지고 쭉쭉 찢어야 돼 한참 까야 되겠네 한참 까야지 오늘 밤새고 까 잠은 자야지 다 까서 이렇게 물에 담겼네 어 많이 깠네 아침에 다 까 다 까 담궈놨다가 이제 떼왔어? 얼마나 담그는거지? 하루쯤 담가 들기름 들기름을 부어? 응 조금 부어줘 응 이게 바글바글 끓여 이제 넣어야지 바글바글 끓여 바글바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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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깨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